자 일단 상대 종족을 보고 조금 어떤 플레이를 할지 제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스폰니 쓰레처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시 성크노실을 한번 갔더니 아 너무 가난했어 음 오 피곤이 처리네요 자 미국지 쪽에 일단 프로브가 정찰합니다 이거는 5시에서 왔을 확률이 높겠죠 저거 한명 토토스네요 토토스 예 멈춰그 주위하게 어이 야 6시 가면 척하나 온나 뭔데 자, 그리고 아, 메카닉 위험한데, 그저. 자, 이제 투저그와 함께할 때 메카닉을 간다. 이건 절대 좀 위험한 군대입니다. 자, 이트 1점. 조금더. 에잇, 어, 송캔 늦다. 거기에 나가 테라 까지 구리. 자기가 안 됐네. 일단 드론의 힘으로 일단 막아내긴, 막아낸. 자, 그리고 다행히 인간 다섯시가 일단 포토 질을 하면서 좀 애매하게 간다. 아, 이거 무난하게 흐르러 가야되겠는데? 너로. 잠시 업로드 조심. 너둘렛 까지. 자, 질 럿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배럭을 띄어가지고. 백툴을 가고 있네요. 대단한 강심장이네. 자, 질 럿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배럭을 띄어가지고. 백툴을 가고 있네요. 대단한 강심장이네. 백툴을 가고 있네요. 백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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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툴을 쪽atin 좀. 백툴을 맞게rire게唱을 하고 있어요. 백툴을esz스 vezingen. 백툴학. 백툴을 안심 nour sinner. 백툴은 이후에도 갈라고 해 encouragers оля 경 tratar 된다 부분만 참cop 기사를 알려줘야 합니다. 아 affin. 풍식하게 그냥 저거는 히드라만 뽑아서 그냥 확 다 밀어버리는 단순한 포칼라 조합 아 어 조합이죠 히드라 그러니까 아야야야야야야 히드라마 3개 히드라댄 2개 이거 저글링 바로 드라마 끝 텐트 잘먹고 있습니다 아 어이고 12시까지 뭘 계속 치울라에 샀네 그 다음에 이 레어 완성되면 바로 하이브를 가져야 되겠죠 저글링과 아드레날린 업이래야지 약간 어.. 다틀 부숴 부술때 이제 빠르게 다틀 부숴 수가 있단 말이죠 자라면서 저글링.. 와.. 히드라 건드라가면서 게.. 부와 부와 여기서 이제 퀸즈 네트워 퀸즈 네트 그리고 퇴처리를 좀 더 늘려줘야되겠죠? 자 오브로드 얘 속어보면 나중에 천천히 해주면 되겠죠? 어.. 비카.. 어.. 뭐야 촛 자식 봐라 자 퀸 바로 퀸즈 레스트 간다음에 그리고 다시 가고 있네 어.. 탱크 잘 모았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이거 그거 같아요 탱크 그냥 쿡탄 드랍인거 같아요 갑자기 스타포트를 내리는거 보니까 탱크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꾼을 갖다가 맞아 50마리 찾아줘야되겠죠? 미네랄 찾아주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견제 조심해야되고 실조심 자 일곱쪽으로 공격을 가면은 제가 바로 힐퍼부터 주면서 센터부터 제거 아.. 아.. 밀탈인가? 셋이 조금 포트해놨네 막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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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는데 이 파일럿까지 아니네 히트라네 히트라네 히트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수고효라고 하는데? 싸가지 없는 전 어.. 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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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핵끝정우 이럴줄알고 내가 응? 이럴줄알고 내가 그 오블로드로 쫓아 댕겼어 아, 시골있나? 아, 시골있나? 자, 제게리 부착하면 다 뚫리겠죠? 어? 어? 스키리어 스키리어다 캐리어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유명한 캐필패라는 것이 있죠 캐필어패떡 어 갑자기 좀 조용해졌다 흰색 어? 조용해졌어요 우리 흰색이 아 막 떠들인거 참 좋아도많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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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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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틀면 지게 돼있어 입틀면 입틀면 지게 돼있어 자네가 입을 틀어서 기록하네. 입을 틀어서 안녕 안녕 저글링 좀 버릴게요 저글링 좀 버려 좋아 어 미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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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자스카이 사이브 조심 미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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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 결국 스파이가 근데 필요한 시점이 여긴 오겠네요 그죠? 테라닌 배틀.. 아니다 아니다 배슬 개떼 하세요 배슬 개떼 다 치워버려 그냥 총수구구.. 아! 아 근데 디파일러 죽었잖아 임마 짜쓰까 잘했어 파탈이로 기대하지 말아 급한대로 울트라를 먹어볼까나잉 어어어어어어어어 한정고고 흐흐흐 오케이 계속 울트라 봐야지 아 근데 세게 차다 진짜 정말 강력하네요 울트라가 너무 강력해 아 잘한다 근데 이런식들 자 이미 가면 이미 이겨있는 그런 가메구요 마무그리 세시도 못하는게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반려지 쓰레기 끄덕 맘 끄덕 띄우 쥬쥬쥬 쥬쥬쥬 어우 잘한다 열한시